칭찬을 했을 때도 칭찬을 잘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런 연습을 좀 충분히 해주시는 거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 문장 보내고 앤터 누르고 전송하기 전에 아이가가 아니라 아이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사람 오늘은요 말 관련해서 전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규희 강사님이신데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는 회사에서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왠지 말하다 보면 진짜 저분은 뭔가 말하는 것만 봐도 호감 느껴지고 우아하고 귀티나 우리 강사님처럼 그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이 분기보고서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저는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칭찬을 했을 때도 칭찬을 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칭찬을 했을 때 잘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칭찬을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그날 출근한 어떤 동료가 호출을 너무 잘 입고 왔어요 칭찬해 주고 싶을 때 그냥 보이는 그대로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구체성을 띄어서 이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구체적인 칭찬해 주시는 것 그리고 상대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 공로를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거든요 어떤 분이 승진을 하셨어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는데 역시 그 우상이 받으시네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상대의 노력에 대한 공을 좀 드러내주면서 칭찬해 주는 방법 구체적으로 딱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인 게 힘들다 라고 하면 연습을 하실 게 좀 필요해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런 연습을 좀 충분히 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받을 때 받을 때도 있을 거 같아요 받을 때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좀 어색해하고요 제가 드리는 팁은 유머 한 방울은 살짝 섞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분위기 있다 정말 잘 어울린다 라는 얘기 들었을 때 어? 나 평상시도 근사한데? 아 약간 웃음 포인트를 넣으시네요 그렇죠 웃음 포인트를 살짝 넣어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칭찬을 해 준 분에게 고마움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야 나 오늘 중요한 보고 있어서 좀 입었는데 알아봐준 정말 고맙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머 한 방울 섞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칭찬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 이 정도 칭찬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말실수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호흡을 좀 차분하게 정리해 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용건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말은 좀 심리를 반영하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급하거나 또는 이 발언권을 얻은 것에 너무 긴장된 나머지 말실수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분하게 호흡을 좀 가다듬고 말씀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상황에 맞는 목적에 맞는 말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게 말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의 목적을 상기시켜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상시 자율신경계를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일본에 보바야시 히로유기라는 유명한 자율신경계 학자가 있으세요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이 자율신경계가 우리의 말실수를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리 또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율신경계 조절을 잘 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자율신경계란 우리 뇌와 척수 그리고 온몸에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우리의 신경 플러스 우리의 어떤 활동들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누어지는데 교감신경에서는 약간 영민함, 약간 센스 부교감신경은 그와 반대적인 릴렉스, 약간 편안한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항상성이 잘 이루어졌을 때 말실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강의만 잘 들으셔도 평상시 말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스킬을 하나 업그레이드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참 이 거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스킬이더라고요 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지 무턱대고 그 요청을 다 받게 되면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자신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무너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거절이 좀 어려우신 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잠시 좀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예를 들면 당직이라고 한다면 당직을 서두르고 싶기는 한데 제가 한번 스케줄을 보고 퇴근 전까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고 잠시 시간을 갖고요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 그리고 정말 저분이 나에게 습관적으로 요청하시는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시간을 가질 때 상대방 역시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다른 상대 부탁할 상대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가진 후에 과장님 제가 그날 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날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여유 있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요새는 또 비대면 시대 특히 채팅창으로도 업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메일 같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잖아요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니까 그럴 때 잘하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어요? 말뿐만이 아니라 이런 업무적으로 쓰는 글도 말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메일을 쓰실 때는 메시지 하나에 결론을 확실히 넣어주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서로 남는 경우는 장어 한 권은 다 빼시고 핵심만 적어서 그리고 한 문장 안에 결론까지 좀 담아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 번에 걸친 메일보다는 한 메일 안에 좀 중요한 내용을 조목조목 적어서 그걸 받는 상대가 언제 어디서든 다시 한번 그걸 열어보아도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일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셔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좀 감정이 배제된 이메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감정을 드러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상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이런 마음으로 들여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또 이런 감정을 좀 표현해 주는 전반적인 어조를 알려주는 것도 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채팅창이나 메신저로도 많이 소통을 하죠 이럴 때도 같습니다 메시지를 좀 명료하게 해주시고요 번호 붙이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 문장 보내고 엔터 누르고 전송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1, 2, 3 적어주시고 예를 들면 회신이 필요한 안건이다라고 하면 퇴근 전 4시 반까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완성해서 보내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또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메시지의 전달력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비대면 방법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이 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포인트가 같아요 네, 드러납니다 말을 잘하면 쓰는 것도 잘할 것이고 전화로도 잘할 것이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도 마찬가지로 미가의식보다는 두가의식으로 결론을 말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또 명확하게 해주고 요새는 뭐 MZ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SNL의 주현영 기자 네, 맞습니다 MZ면 핫하죠 맞아요 뭔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MZ세대들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우리 MZ세대의 이런 세대 차이나 세대 공감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기존 세대들과 또 요즘의 MZ세대들의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MZ세대들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어떤 해주고 싶은 얘기 같은 거 말 관련해서 있을까요? 세대 소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위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MZ세대들 역시 본인은 조금은 소통을 하려고 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더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적응이 됐고 거기에 이제 기반을 둔 MZ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소통, 말 이런 것보다는 아 나 일만 잘하면 되지 내가 꼭 상사한테까지 가서 또는 뭐 다른 팀하고 협업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업무 초년생일 때는 본인이 할 일만 하면 사실은 많이 잘 커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연차가 쌓이고 또 내가 그 위치로 가면 갈수록 혼자서는 해결하기 좀 어렵고 여러 부서 또는 여러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우리 세대들 제가 말하는 저희 윗분들 포함한 MZ세대가 아닌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소통의 창구를 좀 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어떤 능력 굉장히 저도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배려와 마음이 더 섞인다면 정말 매력적인 그런 MZ가 되지 않을까 정말 일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는 그런 굉장히 인재로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괜히 상사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말하는 게 주변에선 뭔가 그렇게 느껴질까 봐에 대한 사실 두려움 주변에서의 그런 시선들 그런 게 괜히 좀 두려워서 우리 세대들이 일만 잘하면 되지 내가 더 중요하지 약간 이런 마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창구에 영향을 좀 키워서 회사에서 잘하는 분들은 밖에 나와서도 잘해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하시면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사투리 교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사투리 교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투리의 특징은 강세가 단어의 중간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표준어의 억양은 살짝 앞머리 힘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교정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뒤쪽에 있던 강세 앞쪽으로 땡기기 이것만 하셔도 조금 편안한 표준어 구사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라고 이렇게 경상도 하시는 분들은 특정 음절이 굉장히 세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줍니다 아이가가 아니라 아이가 로 약간 눌러서 말씀해주세요 101편입니다가 아니라 101편입니다 로 좀 눌러서 말씀해주시면 좀 편안한 오조가 됩니다 라고 해서 그분의 좀 지방색에 맞추어서 교정을 좀 해드리죠 강사분들도 부산이나 대구에서 오시면 사투리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방법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르는 거 억양을 앞으로 당기면서 누르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좋은 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잘하고 싶은 직장인들에게 하고 싶은 우리 강사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조금은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말을 못해서 뒤로 숨거나 누군가가 내가 발표할 것을 다른 분들이 하게끔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자신의 말 실력을 키울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준비가 덜 돼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경험을 좀 쌓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허드를 낮추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내 편인 사람 내가 말했을 때 공감 잘해주는 아까 얘기했던 백트래킹 잘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만나기 전에도 어떤 사전에 특정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요 또는 대화할 때도 어떤 근거나 예시를 좀 자주 들어서 논리적으로 표현해보려고 말을 해보는 습관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약간 긍정적인 피드백이 모여서 쌓이게 되면 나는 점점 더 말 습관을 좀 다듬어가고 더 잘하는 사람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규희 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상에 적용해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당신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책을 참고하시면 오늘보다 훨씬 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말하기 방법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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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